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중독나물에 덜 익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, 시어입니다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레츠고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fam 비벼 fractions 뱀 비벼 youtubers 밤nt음 청양고 sundaut 계란 소시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염먹어놨다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좀 더 맛있네 너무 맛있어 응, 더 좋았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계란 꺼져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.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아,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!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